지난 27일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2 강서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. 회의에서는 먼저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신규 위원 소개가 진행됐습니다. 이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보고와 우수 프로그램 성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. 현재 강서구에는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 돌봄 및 학습지도, 심리정서지원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